한 번씩 방탄소년단 반의 스타일과 의미가 담긴 이모트를 한번 볼까요? 아까 정수팀, 지민이, 비, 남주, 우리 진영이 한 팀으로 해가지고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저 팀은 방탄소년단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모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Let's get it! 이거! Let's go! You can see me 이렇게 해버리면 되나? 자, 죽였어요 빵! 자, 빵! 누워, 그냥 그대로 누워서 입을 덮고 야, 눕는 건 내가 괜히 만든 것 같다, 야 멋있어요, 멋있어요 퇴근을 갈망하는 춤 퇴근을 갈망하는 춤 오, 오, 좋네요, 좋네요 아, 이런 거 많이, 많이 하지? 퇴근을 갈망하는 춤 네, 다 같이 하자, 이거 아, 좋은데? 이거 이겼을 그래도 과연 다가가지고 각자 거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표현해 주세요 5, 6, 7, 8 워킹 안으로에 앞에서 봐 앞에서 봐 앞에서 봐 랭크 옆에만 더 한 다음에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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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저 액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